안녕하십니까 신혜연수의 신혜식입니다.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KBS와 특별 대담을 가졌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발언했는데요.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탄핵감입니다. 정보를 잘 알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미국과 정보 경유도 되지 않고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황당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정규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가 미사일 발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번 발사에 대해서도 몰랐고 이걸 어떻게 KBS 특별 대담에서 얘기했는지 제가 좀 전에 대통령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사람은 대통령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북 잡발들이 철판이라고 하지만 우리 대통령께서 철판을 깔았군요. 네, 철판. 사실 국가안보실이 많은 겁니까? 그러니까요. 도대체 아니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는 상식적인 수준 아니에요? 그렇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고 지금은 단거리지만 서서히 강도를 높아가면서 올 1년 내내 계속 이짓할 건데 그거 하나 예측을 해서 보고하는 국가안보실 스텝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NSC를 열어서 그렇죠. 당연히죠. 회의를 하고 네, 맞습니다. KBS 특별 대담은 지금 미뤄야 되겠다. 정말 국가안보 위중 상황이다. 그렇죠.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자기 정책 홍보하러 나가서 거의 뭐 바보처럼 얘기했어요. 북한을 적으로 어떻게 도발에 대한 징후를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북한을 적으로 안 보고 우리 민족끼리로 보는 정서가 지배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거기다 지금 국가안보실 실장이 원래 안보전문가가 와야지 경제외교하던 정의용이 지금 국가안보실장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 외교부에서도 엘리트는 정보거든요. 이분은 경제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가안보실장 자체를 군부에서 리크루트해야지 어떻게 외교관 중에서 국가안보실장을 자리에 앉히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총체적으로 난국이네요. 미국과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문재인이 보여준 동맹국가로서 신뢰라고 그럴까요? 그게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공유가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탄핵감이라고 할 수도 있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몰랐다. 예측하지도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또 미사일을 발사해도 모른다. 서울로 날아와도 몰랐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 미사일이 지금 동해안으로 빠져나가서 그렇지 서울에 떨어졌으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다는 거는 이거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탄핵 사유입니다. 사실은 맹백한 대통령으로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군 통수권자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거죠. 직무유기. 예, 그렇습니다. 너무 안심한 거예요. 1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공영방송인 KBS 특별대담장을 통해서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분노가입니다, 정말. 참 답답하네요. 정말 굉장히 큰일이 벌어졌는데 일단 핵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것부터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아주 완곡하게 계속 이러면 어려워지는데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 사실은 엄청나게 강도 높여 경고를 한 거죠. 미국에서 변호사시고 또 미국에서도 활동도 하셨고 또 영어 교재를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표현이 미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도 높은 표현이란 거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강도 높은 표현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원래 협상가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부글부글 분노로 가득 차 있는데 에서 이거를 통제하면서 비교적 절제된 어느 선택을 했지만 상당히 강력한 표현을 한 겁니다.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렇게 되는데 참 안타깝네요.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 하노이 회담 이후에 지금 미국 관계가 공전이잖아요.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는 계속 이런 시속게임으로 갈 거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죠. 시속게임이라는 게 아벤다운을 겪는데 그중에 단거리 미사일 벌써 두 번째 발사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같은 걸 발사를 하게 되면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니까 바로 미국이 발벗고 나서겠지만 단거리 단도 미사일이야 결국은 타격권이 우리 일본이나 아니면 우리 한국이나 그런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가지고 쭉 하다가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심지어 국지전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북한이 그런 식으로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반응이 좀 있어야 되는데 미국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딱 북한이 실체를 아니까 대응을 잘하죠. 잘하고는 있는데 뭔가 탁 던지면 반응이 와야 되는데 첫 번째 반응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식량 지원은 할 수 있다. 그런 정도지 UN 제재를 완화한다든지 해제한다든지 그런 멘트는 전혀 없잖아요.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또 한 번 더 터뜨린 거예요. 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 저희가 방송 전에 교수님과 한번 상의를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아주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전선이 확대되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전선이 확대됐네. 미사일 쏘면 거기 신경쓰지 여긴 신경 못 쓸 거야. 우리의 벼랑 끝 전술이 통할 거야. 라고 지금 생각하고 미국을 도발하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전선이 베네주엘라는 학대일로에 있다가 잠깐 멈춘 상태고요. 지금 이란은 전선이 형성이 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거죠. 유리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우호적인 환경 분위기 조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강도를 높이면서 도발은 계속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잘 아시지만 원래 2차 세계대전 전후에 세계의 불바다 전장터는 중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동은 미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없이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의 안목적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군사행동을 바로 펼치기가 좋은 지역이에요. 거기다가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 지역의 유일한 아들 국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실 미국이 뭐든지 다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쪽 로비 아니면 유대인 쪽 로비 당했다기보다는 존 볼턴이 신자잖아요. 친 이스라엘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의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란을 어떤 형태로든 손을 보지 않으면 아들 국가 이스라엘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런 거 잘하잖아요. 단기 속전 잘하고 그렇죠. 북폭하듯이 이러한 시설 폭행하는 거 이런 건 잘하거든요. 치고 빠지는 거 선수입니다. 잘해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합동으로 해서 조만간 또 중동 지역에서 전선이 형성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란이 테러 단체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탄도미사일도 개발하고 있고요. 핵 프로그램도 가동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유사시에 우리 제재나 제재 완화를 안 해주면 이란의 핵기술을 전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연계가 돼 있습니다. 북한과 이란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핵기술과 탄도미사일 기술이 이란으로 가게 되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이렇게 미사일 쏘고 하는 게 이게 전선이 확대됐으니까 이렇게 쏴도 미국이 아직까지는 북폭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압력을 놓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얘네들 기술이 이란으로 가게 되면 더 큰일 난다. 원천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란보다 북한에 더 집중해서 압력을 가하고 뭔가 군사적인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전통적인 이익은 우리 한반도보다는 중동에 이익이 걸려있습니다. 중동은 에너지 자원이 있는 데고요. 또 미국의 아들인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보호자로서 미국은 전후에 전쟁을 되게 많이 치렀는데 이스라엘이 대아랍 전쟁을 수차에 걸쳐서 많이 했는데 그 이면에 미국의 적극적인 군사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하는 족족이었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또 한 번씩은 사담 후생인 같은 이런 독재자들을 바로 나서서 1990년하고 2003년 두 번에 걸쳐서 사실은 무력 공격을 해서 접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현실로 이어지는 현장이 가장 쉽게 가셔야 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중동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중동에서 옛날에 이라크 전쟁할 때 그 당시에 그 90년 김정 김일성 2003년 김정은이 그 엄청난 하력에 잠을 못 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북한을 바로 칠 수도 있지만 전선을 이란에 만들어서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군사력을 보여주면서 북한 김정은을 잠 못 자게 하면서 너 까불지 마 우리가 이 정도야 너 까불어봤자 우리의 천분 1밖에 안 되는 나라잖아 주제 파악 좀 해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또 무사들을 동원해서 김정은 제거작전 압류작전 더 속도를 더 빨리 대고 북한과 이란의 연계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말이죠. 무사도 그는 아마 볼턴이나 이스라엘이 상당히 선호하겠죠. 원래 그 전문의잖아요. 완전 범죄하는 조직이니까 그러니까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생기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문재인은 북한이 미사일을 쏠지 몰랐다. 앞으로도 쏠지 안 쏠지 모르겠다. 이 정도가 되면 이거 거의 탄핵감인데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동사회 그리고 세계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일본과도 함께 말이죠. 혼자서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쌀줄 걱정만 하고 있으니. 맞습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방부를 군부를 무력화시키는 데 이어서 이렇게 무책인한 망언을 KBS 특비대담에서 대통령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 계속 분석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도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어제 보도 그대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별 대담과 관련해서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문재인은 북한의 추가 발사를 예측하지 못했다. 또 이번이 마지막인지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다. 빨리 내려오셨죠. 신의안에서도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란 사람이 이런 식으로 KBS에서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전 이해가 도대체 안 됩니다. 방송하면서 말이죠. 화나는 것도 여러 번 있었는데 이처럼 화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안보가 매우 위중해졌습니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눈을 감고 있습니다. 오로지 북한에 퍼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막아야 되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